슬레이브 서버의 설정을 진행하기 전에 마스터 서버와 슬레이브 서버 사이의 관계,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스터 슬레이브가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이 클라이언트가 마스터 서버를 변경한 거죠. 데이터를 변경하는 건데 셀렉트 같은 거는 변경이 아니죠. 그건 조회니까요. 대신에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이런 것들이 변경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얼터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명령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마스터 서버의 데이터를 변경했을 때 우선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마스터 서버 내부적으로는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변경된 데이터를 바이너리 로그라고 하는 로그에다가 쌓게 됩니다. 이때 구문, 즉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같은 구문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MySQL은 구문이 쌓는 게 효율적일 때와 데이터가 쌓일 때 효율적인 것들을 알아서 자동으로 스위칭해서 적당한 데이터를 쌓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바이너리 로그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슬레이브 서버가 마스터 서버의 리플리케이션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마스터 서버의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마스터 서버가 슬레이브 서버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나한테 어떤 변화가 생겼어. 그럼 슬레이브 서버가 이 IO 스레드라는 걸 이용해서 마스터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서버에 있는 바이너리 로그를 보고 그 바이너리 로그에 있는 내용이 이 슬레이브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와 다르다고 하다면 IO 스레드를 이용해서 바이너리 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슬레이브 서버 안에 있는 릴레이 로그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변화된 차이점들을 릴레이 로그에다가 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QL 스레드라는 것이 움직이면서 릴레이 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슬레이브 서버의 데이터에다가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두 가지인데요. 마스터 서버에는 바이너리 로그가 있어서 이 마스터 서버에 있는 변경사항을 바이너리 로그에다가 저장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슬레이브 서버에는 릴레이 로그가 있어서 마스터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바이너리 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릴레이 로그에 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너리 로그에 있는 것을 릴레이 로그로 가져올 때는 IOS레드가 사용되고 릴레이 로그에 있는 것을 실제 슬레이브 서버의 데이터에 반영할 때는 SQL 스레드가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예인데요. 마스터 서버가 있고 슬레이브 서버가 있는데 슬레이브 서버에 다시 슬레이브 서버가 있어서 이 슬레이브 서버가 마스터 서버 역할을 하면서 이 슬레이브 서버가 마스터 서버 역할을 하고 있는 슬레이브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로그 언더바 슬레이브 업데이트라고 하는 설정인데요. 이 설정은 뒤에서 우리가 my.conf 파일을 실행할 때 수정할 때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면 클라이언트가 마스터 서버의 데이터를 변경했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바이너리 로그가 변경되면서 슬레이브 서버가 동기화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로그 언더바 슬레이브 업데이트라고 하는 설정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 슬레이브 서버가 마치 마스터 서버인 것처럼 바이너리 로그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슬레이브 서버에 다른 슬레이브 서버가 슬레이브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마치 마스터와 슬레이브와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 슬레이브 서버가 마스터 역할을 하는 슬레이브 서버에 있는 바이너리 로그를 가져와서 릴레이 로그에 기록하고 그걸 SQL 스레드를 이용해서 이 슬레이브 서버의 데이터를 반영하는 그런 구도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그 언더바 슬레이브 업데이트를 킨다라는 건데요. 이걸 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최종 말단에 있는 슬레이브 서버가 마스터 서버를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터 서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 슬레이브 서버도 중간에 있는 슬레이브 서버도 이 바이너리 로그를 쌓고 있기 때문에 이 마스터 서버가 문제가 생겨서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불륜 상태가 됐을 때 이 슬레이브 서버를 마스터 서버로 승격시켰을 때 이미 바이너리 로그를 쌓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 편하게 이 슬레이브 서버를 승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MySQL의 설정을 변경하고 또 슬레이브 서버를 실질적으로 구동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슬레이브 서버의 설정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정 컴프 파일을 수정할 건데요. 마이정 컴프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수도하고 바이브 vi로 제가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는 다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etc 밑에, mysq 밑에, my.conf 밑에 이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의 그 설정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요. 우선 검색을 해보셔야겠죠. 자 로그 빈으로 검색해서 자 로그 빈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저 같은 경우는 주석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 주석을 풀고 여기 있는 기본값을 보니까 제가 입력하려고 하는 my-bin과 요게 값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요건 상대적인 거고 요건 절대적으로 절대값이 입력되어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마스터에 있는 로그 언더바 빈과 슬레이브에 있는 로그 언더바 빈의 값이 같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 다시 아이디라고 하는 값을 저는 1이 아니라 2라고 주정을 했습니다. 자 서버 아이디는 이 복제에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서버들을 식별하는 아이디인데요. 식별자인데요. 이것들은 중복되면 안됩니다. 마스터건 슬레이브건 상관없이 고유한 값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값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슬레이브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요. 자 그 다음에 릴레이 언더바 로그 그리고 MySQL 릴레이 로그라고 값을 주고요. 요거는 릴레이 로그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특정한 겁니다. 자 로그 언더바 슬레이브 언더바 업데이트라고 하는 값을 지정하고 1을 하면 로그 언더바 슬레이브 업데이트라고 하는 저 설정이 활성화된 거고요. 이 설정이 활성화되면 이 슬레이브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그것을 마치 마스터처럼 데이터를 바이너리 로그에 기록해서 다른 슬레이브가 그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드 온리 라고 설정값을 지정해주고 역시 1이라고 지정해줍니다. 자 요건 뭐냐면 슬레이브의 데이터를 읽기 전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만약에 읽기 전용으로 하지 않게 되면 슬레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변경했을 때 이 마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적용하려고 했을 때 그게 충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슬레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했는데 마스터에서는 그 데이터를 변경하는 명령을 때리게 되면 이 슬레이브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마스터가 데이터를 변경하는 명령이 들어가게 되니까 에러가 나고 에러가 나면 리플리케이션이 멈추면서 리플리케이션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슬레이브는 가급적이면 리드 온리 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끝냈고요. 저는 저장을 해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MySQL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요. 수두로 해서 관리자로 해서 etc.init.d 밑에 MySQL 리스타트를 하게 되면 MySQL이 재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슬레이브가 마스터를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즉 슬레이브에게 너의 마스터, 너의 주인은 어느 IP에 있는데 네가 이 IP에 접근할 때는 어떤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근해야 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슬레이브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MySQL U-Root2 그리고 마이너스 P로 이 클라이언트로 접근을 하고요. 로그인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상황마다 이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마스터의 IP가 다를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당한 값으로 수정을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했더니 쿼리 OK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저 쿼리가 정상적으로 잘 실행됐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저는 MySQL에서 잠깐 빠져나가서 이 덤프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Ctrl Z 눌러서 잠깐 멈춰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MySQL 이 마스터에서 scp를 이용해서 전송한 my.tar.gg 파일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저기 있는 이 파일을 압축을 해제해야겠죠? xvfz하고 my.tar.gg 지집하게 되면 my.sql 파일이 추출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my.sql 파일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my.sql-u-rootp하고 이 my.sql을 실행해서 이 덤프를 이렇게 하면 my.sql에 있는 마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이 슬레이브에 들이붙는 그런 액션을 제가 취하는 겁니다. 자 복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덤프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fg를 눌러서 예 아까 그 MySQL 클라이언트로 제가 다시 들어왔고요. 자 이번에는 start.slave 명령을 입력합니다. 그럼 query OK가 나오면 예 정상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여기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이 너저분하게 나오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슬레이브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show.slave.status 라고 입력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나오죠? 그 중에서 자 여기 슬레이브 io.state 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슬레이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yes.yes 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거 복잡해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좀 확대해서 다시 명령을 때려보면 여전히 복잡하긴 하네요. 자 여기 yes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 여기 보시면 슬레이브 io.running 이라는 게 있고 슬레이브 슬레이브 sql.running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서 자 그림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슬레이브가 마스터 서버에 있는 바이너리 로그를 릴레이 로그로 가져올 때 입출력 스레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io 스레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sql.스레드죠. 릴레이 로그에 있는 것을 슬레이 서버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 그게 이제 sql.스레드인데 자 다시 한번 그 스테이터스 상태로 자 여기 보시면 이 슬레이브 io.running 이라고 하는 게 yes로 되어 있으면 이 io 스레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슬레이브 sql.running이 yes라고 한다면 sql.스레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io나 sql.스레드 둘 중에 하나라도 no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현재 동기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에러입니다. 그 에러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 last.io.error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죠? 그 부분에 만약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이제 io와 관련된 에러인 거고요. last.sql.error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역시 표시가 될 거고 그걸 이용해서 에러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확인하는 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태일 마이너스 f에서 이 로그를 추적, 로그를 꼬리부터 보는 명령이죠. 자 그리고 자 바 로그 MySQL 밑에 에러.log 파일을 그 태일의 대상 파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에러.log라고 하는 파일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에러가 있다면 여기 있는 이 로그에 그 에러라고 하는 대괄호 안에 뒤에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다시 들어가서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오류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이렇게 에러 코넥팅 마스터 뭐 이런 식으로 뜨게 되면 이 마스터 서버의 마스터 서버가 이 로컬 호스트에서만 마스터 서버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저런 에러 메시지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MySQL 서버는 다른 서버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다른 서버에선 접근하지 못하고 자신의 로컬에서만 접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마스터 서버로 제가 이 화면을 바꿨는데요. 자 vi.etc.my.conf 파일을 수정해서 자 이 중에서 제가 bind 라고 하는 걸 찾아볼게요. 자 여기 bind 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이 bind address가 127.0.0.1로 되어 있으면 이 MySQL은 로컬 호스트 즉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만약 이것을 해제하고 싶으면 bind address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앞에다가 샵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리플리케이션 서버에서 MySQL 서버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혀있는 경우에는 리플리케이션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실제 마스터 서버로 접근할 수가 없을 테니까 이 부분을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수많은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설명드린 것은 좀 버겁고 또 저도 뭐 에러를 많이 경험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검색하셔야 되겠고 제가 또 필요하면 댓글 같은 형식으로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